네, 오늘부터 1박 2일 기록을 펼칠 프로선수들을 부대로 오셨습니다. We have gathered these professional athletes who show the world class performance over the next two days. 프로선수와 유정에 참석해 계신 아마추어민 유승현 선수분들께 응원과 격려를 담은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Let's show our soccer with one round of applause for all the our athletes. 촬영 인사!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수분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자리로 돌아갈 때도 들어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